리처드 윌리엄슨 주교 리처드 윌리엄슨은 영국인 로마 가톨릭교회 주교이다. 가톨릭 전통주의자이다. 성비오 10세회 소속 주교였으나 2012년 불순명을 이유로 제명당했다. 현재는 성비오 10세회에서 이탈한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마르셀 르페브르 사제회 소속 주교로 활동하고 있다. 1940년 3월 8일 영국 잉글랜드 버킹엄 셔주에서 영국인 아버지와 유복한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영국의 패션 소매 기업인 막스 앤 스펜서의 바이어였다. 영국의 사립 고등학교인 윈체스터 컬리지에서 공부하고 캔브리지 대학교의 클레어 컬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아프리카 가나의 대학교에서 잠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1965년 영국으로 돌아와 1970년까지 런던의 사립 고등학교인 세인트 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리처드 윌리엄스는 원래 성공회 신자였으나 1971년 가톨릭으로 회심했다. 회심 후 몇 달 동안 런던의 브롬튼 성당을 다니며 성소자로 있다가 브롬튼 성당을 떠났다. 떠난 후 성비오 10세회에 가입하였으며 스위스 에콘에 있는 성비오 10세회 산하 신학교인 성비오 10세 신학교에 입학했다. 1976년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에 의해 가톨릭 사재로 섭품받았다. 사재로 섭품받은 후 1983년부터 미국에 있는 성비오 10세회 산하 신학교인 성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교에서 학장으로 일했다. 1988년 6월 30일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는 리처드 윌러엄슨과 다른 3명이 성비오 10세회 소속 사재를 주교로 성성하였다. 주교성성은 교황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7월 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리처드 윌리엄슨을 포함해 6명을 파문했다. 주교로 성성받은 후 미국의 성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교나 아르헨티나의 성모 마리아 신학교 등 성비오 10세회 산하의 신학교들에서 학장을 역임했다. 성비오 10세회 산하의 신학교 신학생들을 사제로 서품하고 다른 가톨릭 전통주의자 단체의 신학교 신학생들을 사제로 서품하기도 했다. 명의 파문을 철회한 이후 교황청과 성비오 10세회 간 완전한 일치를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리처드 윌리엄슨 주교는 이 대화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부터 내려온 가톨릭의 원칙과 이상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대화에 부정적이었다. 2012년 성비오 10세회 회의 총회 즈음에서 교황청과의 대화를 둘러싸고 단체 내부의 이견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2년 10월 논쟁 끝에 리처드 윌리엄슨 주교는 성비오 10세회 총장 베르나르 필레 주교에 의해 불순명을 이유로 성비오 10세회에서 제명되었다. 성비오 10세회에서 제명된 이후 자신과 같이 회에서 제명됐거나 스스로 탈퇴한 다른 사제들과 함께 마르셀르 페브르 사제회이라는 새로운 가톨릭 전통주의자 단체를 조직했다. 현재 마르셀르 페브르 사제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5월과 2013년 5월 두 번 한국을 방문했다. 베르나르 필레 주교의 방안과는 달리 리처드 윌리엄슨 주교의 방안은 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